하긴 하긴 좋죠. 돈이 있어야지 이런 신작이나 원이 어쩔수 없는거죠. 그런거 이쁘네. 3개나 있는데. 흥이 안되지. 작업을 해보시면 하라요. 작업을 해보시면 하라요. 부품이 작으니까. 의외로 색칠도 빨리 가요. 금방 뭔가 칠했고. 작업하냐고 금방 잡죠. 하긴 뭐. 아마도 파도 해놓은거죠. 아마도 파도 해보는거죠. 아마도 파도 해보는거죠. 포기할까 싶은데. 일단 만들어 보시면 알겁니다. 포기하시는건 없어요. 포기하시는건 없어요.